팔이 얇으신 우리 멸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봐나, 내 몸 좀 좋아지지 않았나 빠악!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에 무슨 니트야? 디슐렌? 이랬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하면서 점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댄디하면서도 미니멀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비트 티셔츠를 좀 소개해볼까 해요. 이 제품들이 딱 착용만 해도 느낌이 딱 오거든요. 싹 올려갖고 뚜까맞는다. 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과 이 제품은 비슬로 스탠다드의 카라 티셔츠예요. 비슬로 스탠다드하면 저한테는 좀 깔끔한 그런 무드를 연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무드도 있지만 여유로운 느낌도 함께 주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선 카라가 오픈 형태이긴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카라가 있으면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오픈 형태이면서도 넓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소매 같은 경우에도 소매에 탄력성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티셔츠처럼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우면서도 좀 편안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레이온 린넨의 홈방 제품이에요. 린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니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원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촉감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 딱 중간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요. 제품 자체가 탄력도 있고 착용 시에도 비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XL를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살짝 넘어가는 그런 세미 오버핏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은 XL를 착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이 딱 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로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단정하지만 여유로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개꿀템이죠. 이 컬러는 7가지가 출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가는 49,000원인데요. 니트 티셔츠 가격의 평균 정도 가격대기 때문에 가격 대비 품질도 되게 잘 빠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 컬러랑 네이비 기어를 시어스컷 소재 반바지를 활용하시면 좀 더 시원한 무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퍼를 활용하시면 더 단정한 무드를 낼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보시고요. 또 퍼플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의 슬랙스랑 매칭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하이트 스니커즈를 같이 매칭해주면 좀 깔끔하면서도 활동성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데님과 같이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하이트 스니커즈보다는 샌들을 좀 활용해서 코디하는 것이 좀 더 시원한 그런 무드를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너무 핫한 브랜드죠. 바로 더니트 컴퍼니의 니트 티셔츠입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보면서 더니트가 더니트 했네 라고 할 정도로 컬러감 너무 잘 빠졌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게 잘 빠진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 이 제품도 오픈카라 형태의 제품이긴 하지만 앞에 제품을 비해서 오픈하는 정도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정한 느낌을 많이 주는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소매 부분도 팔을 살짝 잡아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핏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팔이 얇으신 우리 멸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빤 나 내 몸 좀 좋아지지 않았나? 빤! 적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튼이랑 나일론 혼방 제품이에요. 앞에 제품이 니트 느낌이 강했다면 이 제품은 카라 티셔츠랑 니트의 딱 중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부드러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통기성이 더 좋기 때문에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같이 줘야 되는 분들에게는 너무 꿀템인 제품이고요. 이 제품 밑단을 보시면 언밸런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빼서 입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만 살짝 넣어줘도 트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핏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컬러가 9가지인데 파스텔 컬러부터 무난한 컬러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컬러 선택 범위는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 중에서 더 니트 컴퍼니가 제일 선택하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다양한 컬러들 중에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화이트지만 또 은은하게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쉽게 포인트 주면서도 좀 차별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는 색깔이고요. 지금 제가 M 사이즈로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선을 넘어가는 그런 세미 오버핏으로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보다 조금 더 넓게 나왔는데 소매 부분이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핏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도 이렇게 약간 신축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이 좀 굵으신 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그런 핏감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컬러와 크림 컬러의 점은 정말 구하기 좋습니다. 톤온톤 무드를 내면서도 촌스럽지 않게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깔끔한 무드의 버캔도 괜찮지만 좀 가죽 느낌의 스탠다를 착용하신 것이 좀 더 깔끔한 무드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쿨맥스 소재의 자켓을 활용하면 좀 시원한 무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팔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콤플렉스를 좀 감춰줄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마지막으로 소개한 제품은 맨인정글의 반팔 니트 티입니다. 앞의 제품들은 카라가 있는 형태였다면 이 제품은 라운드 형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카라 입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끝, 끝, 끝! 이 제품은 앞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가격이 6만 8천 원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스티너 코튼 100%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워서 착용할 때도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넥라인의 경우에도 좀 탄탄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할 걱정 없이 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소매나 밑단을 잡아주는 강도가 가장 강한 제품이에요. 밑단 부분도 이렇게 짱짱한 그런 느낌이 강하면서 좀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탄력성이 있으면서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마르신 분들도 좀 더 핏감이 있게끔 활용할 수 있고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 신축성이 높기 때문에 팔이 굵으신 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신축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말려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총 8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 컬러들이 좀 차분한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컬러적으로 핫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미니멀한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군이 많으니까 좀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 제품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선이 거의 딱 맞는 레귤러 핏으로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 제품들과 비슷하게 여유로운 느낌을 내고 싶다면 사이즈 업은 꼭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좀 더 핏한 느낌으로 입어줘야지만 이 제품 무드에 더 맞게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 사이즈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블루 컬러와 크림색 데님과도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데님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그런 무드도 같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독일군 스니커즈를 좀 활용하실 때는 신발 혀 부분과 신발 밑단이 닿지 않도록 하면 키가 더 커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서 코디하시면 좋겠고요. 크림셀 컬러의 면받을 활용하시면 좀 더 깔끔한 무드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군 스니커즈를 매칭해서 좋지만 샌들을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여름 무드의 댄디룩을 더 잘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각 제품마다 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여유로운 핏감과 함께 오픈 카라 형태지만 카라가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비슬로 스탠나드의 카라 니트티와 적절한 핏감과 함께 통기성이 좋은 더 니트 컴퍼니 제품 수피마 소재로 가장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핏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매민 정글 제품까지 각 제품만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초이스하셔서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올 여름 코디는 더 깔끔하고 더 댄디하게 좀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